이게 뭐예요? 끝에 있나? 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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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내, 해, 해. 자아! 끝에 있습니다. 8일 때 감춰 가지고 나와서. 그래, 해. 하나, 둘, 셋. 헛스윙! 헛스윙! 삼진해요! 이제 투옥! 제네군 들어왔어! 예아! 예아! 제네군 들어왔어! 마지막에 화려 개정 시작하는 스스오즈원! 방금 부자. 웬툰 풀으랬는데. 주원이 하다 풀고 있잖아. 깔끔하게 갑시다. 너무 오랜만에 올라간다. 마운드 2장 오주원 선수로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신재웅 선수가 75개의 공을 던졌고요. 6이닝 무실점 무사사구 1탄타로 투구를 마무리 집계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웩! 과연 이제 팀의 두 번째 투수 오주원은 어떨지요? 오주원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투수 바꼈다, 투수 바꼈다. 연속 내자 연속. 내겠다, 지금 수정. 두 번째 투수, 지금부터! 선두 타자, 1번 타자. 박관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관우 가봐, 관우 가봐. 관우 보자. 초구 높게 갑니다. 35? 관우야, 공격해봐, 관우! 박관우 씨 가볼까요? 타격합니다.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빨리 가, 빨리 가! 런닝, 런닝, 런닝!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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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지금 이렇게 타격은고요. 투수 베이스 커버 이대호 선수가 가볍게 데려가서 필두를. 오주원 선수가 깔끔하게 베이스 커버 들어갑니다. 자, 우행! 환상의 조합이야, 환상의 조합! 야, 볼 어때? 어, 볼 끝. 진짜, 볼 끝 조합? 야, 이 볼은 칠 말하네. 볼 끝이 당황해. 어? 우와, 아니. 아니, 28, 31, 1회 나오네. 우와, 볼 끝. 원래 아우트 정 타이밍인데. 밀렸다, 볼 끝이. 아, 이 아마 선수들은 한 명의 완벽한 투수가 나가면 다음에는 더 완벽한 투수가 나오는 이 몬수. 스터디를 보고 있어요. 아, 승차.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김세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김 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높게 떠 있습니다. 이루수 이동합니다. 오늘 영국에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너무 여유 있는데? 여유 있는데? 여유 있는데? 여유 좋다, 여유 좋다. 아, 공 맞춰가지만 빨리 가. 네. 맞춰가다가 빠르면 늦어. 빨리 가. 네. 3번 타자 임종성 선수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차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본인의 부담이 있을까요? 본인이 30분 동안 지금 이 특타를 받았는데 차 속에서 안타가 안 나오니까요. 네. 네. 아, 못 죽이네. 오, 좋네. 오오. 와, 왜 못 치는지 알겠다. 볼 것, 볼 것 좋지 않아요? 다행히. 아, 못 죽이네. 아, 밀리잖아. 아, 밀리잖아. 늦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이타구. 네이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루수 깨래서 잡아냈습니다. 오주원 선수가 깔끔하게 삼자범태. 일곱 개의 공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파래로 갑니다. 이런, 이런 탈은 좀 그린데요. 너무 쉽게 끊는다. 주헌이가 잘 던지면 잘 던져요. 쳐, 쳐, 쳐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요. 저는 진짜 쉬워. 포수가 못 잡힐 정도의 공인의 커브. 이제 경기는 8회 말로 갑니다. 오주원 선수가 바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난 경기는 그래도 안타라도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신재형 오주원에게 막혀서 1안타에 그치고 있어요. 컴퓨터! 선도 타자 이승현 선수입니다. 팀 내 유일한 안타 기록하고 있는 선수 이승현입니다. 근데 얘는 잘 돌리는데 열심히 안 뛰더라. 경북! 야, 우리 간다. 정신 바짝 차려. 게임 아직 안 끝났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6점, 2회, 6점. 우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2회, 6점. 심사. 이승현, 이 캡처는 강당하게 1위에 나가서 또 2조 선수한테 칭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게요. 파울입니다. 지금 전력 피칭이었기 때문에 데프트가 못 쫓아갔어요. 2조 선수. 2조 선수. 근데 잘 돌리긴 잘 돌리네. 언제든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 5조 원입니다. 2조 선수. 2조 선수입니다. 2조 선수입니다. 2조 선수입니다. 2조 선수입니다. 빠르게. 파운트 잡아가면서 이제 스트라이크 2입니다. 더욱더 때리네. 더욱더 때려. 타격 켰습니다. 그런데 2차 구르는 삼맥적으로 내려야 정석훈의 선구. 강화 켰습니다. 원압. 2플레카드 선수에 오래가 못 친해였지. 5조 원 사낭에. 여전히 일한다고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 왕봉. 다. 몬스터즈 라운드가 경북 고등학교에는 높네요. 타석의 안정원.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시절 고조 신인왕을 차지했던 오주원입니다. 초구 타격합니다. 못 갔던 타구. 원쪽.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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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좌익수.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이제 투어합니다. 경구 안 막힌단다. 아홉 카운트 5개 잡는데 12개 던졌습니다. 정말 시계. 아니, 우리가 무슨 멘트를 날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주원 선수로 저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항상 위협해요. 우리는 해설 멘트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오주원 선수 꽤나 싫어하시네요. 아니, 저쪽 보시면 또 누가 서 있나 봐보세요. 숨이 통맞아요. 숨이 통맞아요. 숨이 통맞아요. 에이스가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전미러 가보자, 전미러. 다섯 개 전미래. 아, 전미러 선수도 인콜이니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유용한 파고 보여줘. 오른쪽 파울입니다. 밀러야, 밀러야. 밀러. 밀러야, 밀러야. 밀러야, 밀러야. 아, 이번에는 높은 코스로 빠른 공을 던졌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오주원 선수는 바타 쪽에 체리점을 뚝 던지면. 일단 눈을 현혹하는 하이 페스티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공은요. 각각적으로 떨어지는데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린 변화들을 선택을 했어요.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첸즈업. 첸즈업입니까? 라이트 페스티볼 이후에 낮게 떨어지는 변화 고도를 두 차례 연속 보여줬고요. 자, 전미러 가보자, 전미러 가보자.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 펀듭니다. 헛스윙. 헛스윙. 삼진해요. 하자가 무너질 정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즈는 참진으로 솎아내면서 경기를 후회로 보냅니다. 엉덩이 형, 멋있다. 히어로즈 화이팅, 히어로즈. 나이스, 나이스. 아, 멋있다. 나이스 엉덩이, 나이스 엉덩이. 나와바리 왔네, 나와바리 왔네. 좋아, 엉덩이. 나와바리 왔네. 문자 디오 좋다, 문자 디오. 문자, 문자. 문자 콤비. 참 잘 던진다. 참 잘 던져. 형, 나 끝난 거예요? 응? 끝난 거예요? 나 뭐야? 형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어? 나도 모르겠어, 물어봐봐요. 물어봐? 감독님, 저 구애는 제가 한 개 더 합니까? 제가 한 개 더. 제가 한 개 더. 네,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자, 이제 9회 말이 됐습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오주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누구보다 익숙할 선수가 바로 오주원 선수입니다. 이곳 목동에서도 투구 내용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게 뭐, 너? 그치에 있나? 네. 네, 해드림 좋습니다. 선두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고두 형 가보자, 고두 형! 투구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파울 지역인데요. 쇼, 쇼! 붙어, 붙어, 붙어! 원성준 잡아요, 원성준! 오케이, 오케이! 투격수, 원성준이 여기까지 와서 잡아냅니다. 뭐나요? 붙어! 끝이 있습니다. 8일 때 감춰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 오주원 선수는 정말 가볍게 투구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되면요. 오늘 신재형과 오주원 선수가 합작해서 볼렛 하나도 없고 못 맞는 공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몬스터즈 역사상 1안타 완봉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안타 무실점이요? 1피안타 무사 사고, 팀 무실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게요. 팀 퍼펙트 할 뻔했다. 아, 신재형 씨. 네? 퍼펙트 못 했잖아, 너 때문에. 퍼펙트 너 때문에 안타 맞아가지고. 퍼펙트 못 할 뻔했다. 가고 갔다가 훑니다. 아, 아! 아! 왜? 오유가야. 진화해, 작곡. 진짜. 아, 또 속 굽네. 이제 정희찬 선수로 타석이 연결됩니다. 가자, 정희찬 자, 가보죠? 가자, 직구, 직구. 저거 스트라이크. 네모가 있어. 7회부터 지금 9회 현재까지 단 한 타자도 안 내보냈어요. 아울린대. 전하고 좀 던져. 그냥 무슨 얘기 한번 하고 돌아오면 치셔야 돼요. 공 하나의 승부. 던집니다. 컷스윙. 컷스윙 선진해요. 이제 투어. 잘 됩니다. 이제 손목 좀 뒤트네. 분명히 완벽한 이 투수들이 오늘 이 경기를 압도합니다. 타석에는 베타 송서빈 선수입니다. 할 수 있다 송. 가보자 가보자. 제가 마운드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그런 장난도 많이 쳐요. 못 던질 것 같다 등등. 그게 진단 반 농단 반이고. 올라가는 순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바깥쪽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이스 승리 돌려 승리 돌려. 승리 돌려야 돼. 돌려 결과가 나오지. 바깥쪽 다시 스트라이크. 돌려 돌려. 그다 정의 형. 마무리 사심이.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공 하나면 오늘 경기. 무실점 1피 안타 무사 4구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5분만에. 차량으로 돌아왔어. 마지막에 화려 개정 시간하는 수수 우주아. 예! 예! 영광이, 영광이! 한 1평타로 몬스터즈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나이스 모아. 나도 손가락 몇 개 안 배네. 나이스 모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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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는 어려웠지만 선수들이 한때 뭉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상호의 몬스터즈는 정말 아마 선수들한테 두려움의 존재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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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 since 그 Wha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고. 원스터브. 네. 선명히 내가 부딪히면 어떡해 괴물이 된다 해도